셔프님들은 참 좋은 지름인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많이 먹었네요. 항상 우리 앞에 다스만 앉아서 혼자 막 혼자만 봤잖아요. 그것 때문에 좋은 지름. 또 데코 들어갑니까? 데코 들어갑니다. 또 이제 식감 좋은 팽이버섯 가볍게 올려주시고요. 홍고추 좀 올려주시고. 마무리는 항상 깨? 깨로 끝난다. 국룰이죠, 국룰. 알토랑룰. 이렇게 해서 공중떡볶이까지 완성이 됐는데요. 와, 맛있겠다. 가성비 좋은 유구와 초간단 갈비 양념이 만나 LA갈비와 떡볶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의 알토란 포인트는 갈비는 키위에 채워라. 빨리 드세요. 자, 그리고 갈비 떡볶이는. 청양고추로 매운맛을 더해라. 저 청양고추 향이 진짜 신의 한 수였어요. 저 갈비 양념이랑 섞여서.